이번에는 오나미씨가 결혼을 했단 말이야 오나미씨 잘한거야 결혼하셔가지고 잘 살거라고 다른 선생님들도 잘 산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신봉선씨 신봉선 봉선이 언니가 과연 cg보다 갈 수 있을지 결이 틀려 같은 연예인이라도 그 개그맨이라도 신봉선이 하고 오나미씨는 둘이 결이 틀려요 아 그래요? 전혀 틀려 그래서 오나미씨는 결혼하는게 맞고 그리고 아마 잘 사실거야 그런데 신봉선이는 신봉선씨 제가 볼 때는 신봉선이랑 결혼하시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요? 네 왜냐면 그 기운이 그래 남자를 이렇게 받쳐주는 그게 못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런 말 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자들은 남자를 받침이 되는게 많거든 그래서 남자를 키워주는 힘이 강해요 본인이 잘 나가는 것보다 그런데 신봉선이는 자기가 왕이 돼야 돼 오나미는 오나미씨는 남편을 이렇게 받쳐줘 그러면서 자기도 하겠지만 근데 신봉선씨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서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의 사주를 눌러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자 사는게 더 편하고 만약에 결혼해도 미안하지만 만약에 결혼한다 해도 이혼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혼하다?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신봉선씨가 와서 저 어떻게 살까요? 그러면 혼자 그냥 열심히 자기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좋겠다 뜸시 foll Kong w ո굴 NPC 뺠니까 회피 뺀 뺀 상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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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ls 상승 상승